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.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의 단파골과 발해만 부근에서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오늘 오전까지 불안정을 유발하겠고 지상 기압골의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습윤력과 함께 불안정해야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 낮부터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세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어제 밤부터 전국적으로 빛 또는 눈이 내렸고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. 한편 어제부터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